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동허방송뉴스 남세라입니다. 이달부터 변동금리 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.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습니다.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금액은 20조원입니다.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. 신청자격은 변동금리 준 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가구로 부부 합산소득이 연 8,500만원 이하여 합니다.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이 1억원으로 완화냅니다.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.85에서 2.2% 수준입니다.